내가 오늘 아침에 재성이 욕하는 기사들 보고 우리 후님한테 줘서 도대체 왜 애를 병신을 만드냐고 경기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 국가대표 선수가 호날들도 잘할 때도 있고 메시도 지금 PSG 가서 골 몇 골 못 넣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재성의 플레이가 좀 부진했다 오케이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왜 욕을 해 걔한테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미시놈도 많아 한국에 대표팀 이재성 화이팅이지 왜 왜 왜 기를 죽어 선수들이 뭐 어때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지